견과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견과류도 최고의 궁합 음식이 있고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견과류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견과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견과류는 식물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종자로 호두, 아몬드 잣, 땅콩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많이 드시는 간식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견과류 중 피칸과 호두는 유방암 예방에 좋은 올레산 성분이 풍부하고 유방암 세포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브라질러트가 전립선 암 예방 밑생식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아밀로이드의 뇌 축적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이가 피부 미용과 주름 관리에도 좋고 칼슘, 마그네슘이니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 속에 풍부한 엘라그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호박씨 속에는 비타민이와 카로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항염증과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항암 효과에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견과류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사과와 함께 견과류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침에 사과는 금이라는 말처럼 아침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의 음식이 아닙니다. 견과류와 사과를 아침에 함께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원인은 견과류와 사과의 소화 속도가 다른 점이 문제입니다. 위장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 소화가 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음식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견과류는 소화 흡수가 느린 편으로 소화 흡수가 빠른 편인 사과와 함께 드시면 서로 섞여 소화 과정 중 가스가 만들어지고 복부 팽만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오전 시간을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한 느낌으로 보내야 하니 사과와 견과류는 같이 섭취하시는 걸 피해주시면 좋은 최악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최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은 물론 최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장암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했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과류도 몸에 좋다고 너무 자주 많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견과류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최장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최장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지방 성분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늘수록 최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아 피하고 있지만 막상 무심코 먹었던 견과류의 지방은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 함량이 50% 이상이 되는 고지방 식품으로 또 고칼로리 식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으니 간식 대용으로 수시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최장의 부담을 주고 최장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으니 평소 최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최장염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특히 더 견과류 섭취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우유 치즈입니다. 보통 우유를 첨가한 쉐이크와 요거트와 함께 견과류를 함께 넣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에는 좋지 않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견과류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체내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수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 칼슘이 생성되는데 이 수산 칼슘은 결석의 원인 및 복통 소화장에 체내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인 요구르트와 치즈 등도 치즈의 지방산과 견과류의 지방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 소화장애를 일으키니 견과류와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은 최악의 궁합 음식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견과류 알레르기를 방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평소 알레르기에 민감하시거나 견과류를 먹고 가려움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중에서도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켜 응급 처치가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각합니다. 견과류에는 아프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 시에는 급성 중독 현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많은 양을 섭취하면 고지방과 고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좋지 않으니 하루 한 줌이 넘지 않게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생견과류의 경우에는 효소 억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물에 담근 후에 말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외로 견과류는 유제품 등에 비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그 맛과 효능이 떨어지고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색이나 냄새가 변했는지 확인하시고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해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섭취해 주셔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또는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걸 피해 주시고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를 빠르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소화 시간이 긴 편의 음식으로 잠에 들기 전인 밤에 섭취하시는 걸 피해 주시고 낮에 섭취하시는 게 좋으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견과류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호두는 뇌신경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호두를 많이 먹으면 뇌신경 세포 발달에 특히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항암 음식으로 노화 방지에도 좋은데 특히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호두와 함께 섭취 시에도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에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니 토마토 오일 샐러드의 견과류인 호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과 견과류의 조합은 환상의 궁합으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와 비타민E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비타민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을 모두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 대용으로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과는 소화 시간이 견과류와 상극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데 사과 대신 파인애플과 함께 견과류를 드시면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아침 대용 식단이니 꼭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라질 일대에 많이 생산되는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5살 정도가 건강에 좋은 적절한 섭취 수량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성분도 풍부하지만 특히 셀레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셀레늄 성분은 암 예방은 물론 항산화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설포라판 성분을 만나면 그 효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브라질 너트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셀레늄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니 샐러드로 드시면 건강에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또 감과 호두를 함께 먹으면 감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탄인산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빈혈을 일으키고 변비가 생기는데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감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인데 호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차가운 성질을 눌러주니 사과보다도 감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더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견과류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